세상에 여러분들이랑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랑 솔직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인데 여기서 제가 뭔가 저 여러분들이랑 거짓 감정으로 대화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괜찮아지고 왔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괜찮아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런 식으로 다음에 내가 차 한번 다시 도전해볼게요. 잠 잘 자고 이렇게 부어있지 않은 정말 예쁜 여러분의 그 지민으로 차에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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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왔다. 그거 왔다. 그거 왔다 에이로. 근데 이거 안 좋지? 네 안 좋죠. 안 치웠어. 지금 여기. ㅋㅋㅋㅋ 와! 진짜 신기하다. 유어! 이거 지금? 당근. 운동하는 거야? 당근 마켓 아니고요. 운동을 하고요? 아니요. 집에 갈아와요. 원래 할 걸 참아. 네. 가볼게요. 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세븐할 빨리 한 다음에 백업원 주민 화이팅! 여러분!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하세요! 무슨 새해 복 많이? 깜짝 등장이었습니다. 아래. 네, 아무튼 자주 찾아오겠다고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댓글 잘 보이고요. 저 손 들으라고 하지 말고요. 내 댓글이 머리카락에 재생되는 그것을 본다면 이게 무슨 소리지? 아, 그리고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좀 안 좋아할 수 있는 소리인데 해도 될지 모르겠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 얘기를 하면 정말 안 좋아할텐데 흠 흠 흠 흠 흠 흠 뭐야? 뭘 왜 흘려 계속?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조금 아쉬운 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슬프실텐데 자 여러분들이 응 알았다 저의 이 이 어긋나 있는 일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치과를 갔다 왔죠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요 왜 일단 갔다 오느냐 제가 이 이빨이 있잖아요 이가 있잖아요 이 밑에 여기 이 정도가 가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에 부딪혀서 저 이거 한 세 번 깨졌어요 이가 계속 깨져 마이크가 이가 튀어나왔으니까 마이크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무대에 하다가 제가 이렇게 하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도 이제 무대에 녹화를 하다가 이가 깨졌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 상담을 받아버려친 거예요 교정할 수 있나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할 건 아닌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티어라운 일을 좋아하는 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자일리토로 갔다나? 그래서 지금 교정은 어차피 할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 아주 마음이 크게 가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가 보니까 여기만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여기도 들어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앞뒤로 여긴 나오고 있고 여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게 지혜경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놔두면 더 벌어질 것이다 그건 안 되잖아요 더 벌어지면은 이제 이 사이가 너무 틈이 생길 텐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틈이 생길 텐데 저의 알찬 포부였습니다 나짐이었습니다 아무튼 네 그렇다고요 네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더 나이스 그쵸 이렇게 해서 봐 아무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진짜 제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제가 충칭을 있어 본 적이 없고 봐봐 이거 때문에 이제 치과도 가고 운동도 하고 하는게 왜 그러냐면 봐봐요 우리가 실제로 안 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지금 얼마나 안 본거야 1년 거의 9개월 10개월 이렇게 안 보고 있는 지금 2년 다 됐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만날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되게 2년 전에 봤었던 저만큼 되게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그 꿈이 있는 거예요 괜찮았으면 좋겠고 어 혹은 더 괜찮으면 더 좋고 그래서 제 치과도 저는 열심히 다닐 거고 건강할 거고 예스프 예스프 인사 예스프 네 으응 네 운동과 해서 안녕하세요 맏 조슈에 일반 상태도 깨끗하고 머릿결도 조금 괜찮아진 그리고 운동을 해서 몸도 아주 지금보다 조금은 다 부져져 있고 거기에 살이 또 망청지지 않은 정말 괜찮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런 게 이런 플랜드를 짜서 실행하고 있어요 아미블링 Underscore 371 Welcome Hello Lalisa Hello Lalisa 예스포 시지민 부연 제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미에게 정말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아이폰 6 아 뭐 별로 알려주지 않을래요 아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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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 이 아 지금 아 아 zij는 왜 이렇게 지금 이제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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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s 이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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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더 3,4 4,4 아 baby army 아 아니 지금 오빠 나 살 쪘는 줄 알지? 살 쪘는 줄 알지? 네, BTS의 그룹인 것 같아요 건강에 칠 정도만 안 돼 우리는 BTS에게 룬을 러는 걸 그리고 블로그는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게 있어요 똑같이 살 쪘는데 괜찮아요 살이 쪄도 괜찮은데 이게 건강하게 살 찌는 거랑 그냥 윤도무 그냥 살이 찌는 거랑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 그냥 살 좀 쪘는데 사실 이제 병원에서는 되게 안 좋아요. 일할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뒤에 동생이 살 찌셔야 합니다. 약간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되는 거. 살 쪼도 되는데 건강에 치지 않는 정도로 그리고 이러한 거랑 몸에 치지 않으세요. 이제 추워지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영경기와 우리 사랑 노래 같이 드릴게요. 사랑한 노래 같이 드릴게요. 사랑한 노래 같이 드릴게요. 사랑한 노래 같이 드릴게요. 사랑한 노래에 의해서 사랑한 노래에 의해 유지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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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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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 제만네 잘 될 거에요 여러분 좀만 기다려 보세요 막 가우이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언급은 이남줘 너의 메뉴는 그의 메시지에 대한 내용은요 그리고 저의 메뉴는요 그의 메뉴는요 그의 메뉴는요 일단, 이 메뉴는요 수증한 christmas 너의 눈에 em Rac 소멍을 Flash 올려주면 옛날에 녹음할 때 이렇게 하는 데 이 로봐은 이 로봐은 왜 이렇게 녹음했었어요? 으앙? 미론가? 와, 이게 knight frying 이렇게 하는 거 안차가 가득해 월요 팍katapos po ng live may may ano na po yan subtitle 여기 필터 뭐 풀어달라 대교 필터 지민이를 보면 마음이 그리워진다 마음이 그리워진다 너무 희생하신다 와 약속을 제가 안 들어본 지도 진짜 생각 약속 가사가 뭐였나 이젠 내게 약속해요 하루에 몇 번씩 와 근데 약속이라는 곡은 뭐래 지금 제가 보면 어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게 좀 지금보다도 마음이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가사가 되게 귀여운 것 같아 가사를 제가 너무 못쓰기도 하지만 가사를 제가 너무 못쓰기도 하지만 이 가수 수 있게 I want you to be your knight baby you could be your knight 이 가수 수 있게 pagkapapos po ng live dyan na po yung my subtitle yes yes i like this the 지금 혼자 있는 시간들을 진짜 싫어해요. 아, 시간도 괜찮은데 예전에는 혼자 있는 걸 어떻게 안 된다고 하죠. 친구들이랑 같이 있지 않은 시간들도 그렇고, 친구들이랑 함께 하지 않는 시간들을 되게... 근데 또 뭘 해야 되는지? 근데 또 뭘 해야 되는지? VHOPEO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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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나아주기 때문이에요. 네모가 프리뷰즈 라인이에요 Sang 동료 드 signed 분 플레 Jared 張 네네네 왜? 구독과 좋아요 오늘 우리 혼자 있을 때 김진호 선배님 노래를 많이 들어요 거의 렌저라 선배님 노래랑 진짜 너무 행복한 곡을 보고 싶고 있어요 한국분들을 많이 하시게 된 해외 아미 여러분들 김진호 선배님이랑 윤두환 선배님 정말 너무 대단한 가수 선배님들이 많은데 꼭 노래 한 번씩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 너무 행복해하고 저는 듣고 있어요. 정말. 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떠들었나 봐요. 항상 우리 VF할 때 마다 항상 이랬잖아요. 지금 이 영상이 필요해요. 시간 필요해요. 이런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포함해서 지금 내 영상 보고 있을래? 뭐하고 계세요? 헬메고 알아봐. 보통 30분 정도가 라이브. 근데 지금 1라이브. 멈추 멈추. 멈추 멈추 멈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h, ang harap ni Jimin, promise, sa previous, sa previous niya, subscribe na yun. Wow! Wow! Yes po, ngayon po yan. May sinusulat pa yun. Hmm. Oh. Oh. Nopat? Yen lang yung sinulat p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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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던구나 실수! 미안해요! 진짜 실수예요 이렇게 이거 보여주다가 네, 실수예요 미안해요 아예 손가락 어떤 손가락인지 보이지 않게 해서요 저 수많은 별을 막기 위해 널 떨어졌던가 에이 잠깐 가라앉도다 이게 재밌는데 이거 이거 I love myself 아, 댄서였어요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에헤헤 이 노래 듣고 갈까? 나 약간 뇌정지 안 풀려요 또 오면 되잖아 다음에 또 얘기할 거를 또 나 이렇게 들고야지 나 이제 슬피도 고파요 다 왔는 프리타임지 지민 배고파 밀렛부터 빛나잇부터 되게 지어든데 하이 아 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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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서 널 검은 눈빛 해보지 말해 어쩌면 좋아? 나 지금 보는 것보다 더 어린 눈이 나 지금 사랑하는 거야? 솔직하게 인정할 뻔 인정하던 네가 내 끝에 드는 내용에 더욱득하는 걸 이상하게 독특할게 죄송합니다 이 분 몇 개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도록 뵙게 우리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넌 미러겨 우리 지금을 다시 보면 널 봐 자유한 밤을 심해 상처 자유한 밤에 처음으로 나를 붙어 이 astro 항상 이만에 이만에 아가고 이 차연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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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너무 작용 이거 왜요 이 손으로 그냥 좀 작용해 이 손으로 제가 다시 1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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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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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